이것은 우리의 일이오. 너희의 일은 너희의 일이로다.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노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스말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 혹은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느니요. 일러 가로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나느뇨.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받은 증언을 숨기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누구이뇨.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이들은 지나가버린 한 백성이라. 그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얻을 것이오.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을 얻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도다. 그들이 예배하던 예배의 방향을 무엇이 바꾸었느뇨. 일러 가로돼. 동서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는 믿음이 진실한 자들을 오른길로 인도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중용의 한 공동체를 선정했나니. 너희는 그 공동체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한 증인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그 전에 향했던 기도의 방향을 지정했나니. 이는 선지자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코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아니었으니. 하나님은 실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한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대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향하게 하리라. 그대의 고개를 영원한 경배의 장소로 향하라. 어디에 있든 그쪽으로 고개를 향할지니. 성서를 게시받은 이들은 이 게시가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시라. 그대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약을 가져온다 해도 그들은 그대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대도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방향을 따르지 않도다. 지혜가 그대에게 온 후에도 만약 그들의 희망에 따른다면 그대 또한 우매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 그 성서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들을 알고 있듯 그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도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게시된 진리이니 의심하는 자 되지 말라. 모든 인간은 그가 지향하는 목적이 있나니 선을 행하며 서로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그대가 어디로 여행을 하던 하람 사원으로 고개를 돌리라. 이것은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니라. 그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던 그대의 얼굴을 하람 사원으로 돌릴 것이며 너희가 어디에 있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지니 악을 지향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이를 제의치 않을 것이라. 그대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나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케 하여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들 중 한 사람을 한 선지자로 보내어 너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낭송하고 너희들을 성결케 하며 율법과 지혜를 가르치니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도다. 너희가 나를 염원하며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게 감사하고 거역하지 말라. 믿는 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서 구원하라.